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꽃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야 준호 너는 뭐 슬슬 결혼 준비를 하나 보더라? 저요? 왜요? 축가랑 사회 뭐 이런 거 다 정리 끝났다며 쟤 결혼 준비 하나봐 너? 너 저주받고 싶어서 그런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세븐 옛날에 결혼할 때 거미가 축가를 해줬거든 그때 거미 그 동생이 오빠도 나중에 지민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거미 확정이야 나는 세븐도 내가 도와주니까 도와주기로 했고 그 조혜련 누나라도 해주는데 안 왔거나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찼어 형들은 아예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요 아니 축가가 결정됐으면 내가 사회 보고 형이 주례 보고 형이 축사하고 축사 축사 나도 노래할 수 있어 형들은 역할할 생각하지 마시고 식장 안에 말고 밖에서 최근받는 역할 이 정도만 최근받는 이런 거 최근받는 역할하라고? 만약에 한다면 넌 우리를 믿고 있는 거야? 그건 믿나 봐 그건 믿나 봐 돈에 손 대지 마 돈에 손 대지 마 왜 왜 하냐고 왜 왜 야 지옥 가봤잖아 또 가고 싶어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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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하하 하하하 야 여기가 좀 야 형님 이거 누구야?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 야 지민 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이고 형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Finanz 나trl 좌 yeast 아이고 우리 상협이 결혼하는구나! 야 상협이 부릇말이다! 정첩장 데리고 온 거야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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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또 이혼, 이혼철이에요? 재철이에요